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6일 오후 5시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2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바티칸으로 교황을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통영만 곁에 두고 단독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런 요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교황이 김정은이가 초청장을 보내주면 방북할 뜻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언론은 교황 사실상 방북수락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언론이 특히 KBS, MBC, SBS, JTBC가 앞장서 가지고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비핵화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장밋빛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해 4월 27일 반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났고 6월 12일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만났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하나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상으로는 마치 한반도에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하면서 유럽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가 아주 경멸을 당했습니다 김우성 당시 의원의 전원에 따르면 유럽의 한 국가 정상은 미국 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참 이상하다 이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될 당신들 참 골치 아프겠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청와대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티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바티칸의 공식 반응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방북 수락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언론과 정권이 합세를 해 가지고 이것도 국민을 속이는구나 4.27 판문점 비핵화 선언의 후속편이구나 라고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보도가 맞았다는 것을 교황청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6일 강민석 대표님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메시지를 공개했으나 2018년 10월 교황께서 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수락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교황은 2년이 지난 이날도 북한 방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슈이레버 주황교황청 대사를 통하여 구두 메시지를 전했는데 문 대통령과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전능한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10월 18일 바티칸 예방을 계기로 나눈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 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발표에 의한다면 이런 밋밋한 메시지가 오면 안 되죠 당장 내년에 평양을 방문하겠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황이 언급한 2018년 10월 문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 직후 당시 청와대는 교황이 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부 요청을 사회상 수락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청와대는 교황이 초청장이 오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은 통역만 배석한 채 단독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황이 김정은의 방부 요청을 수락했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면담 후 참모들에게 직접 밝힌 내용이었는데 그 뒤에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북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부 그리고 성당이 있어야 됩니다 신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부 가짜 신부는 있을 겁니다만 가짜 교회 만들어 놨을지 모르죠 그것 말고 그렇다면 교황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황의 방문은 반드시 정치적 목적을 띠면 안 됩니다 사목의 목적 즉 교회의 일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속인 거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초청장을 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초청장을 보낸 사실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초청장을 보내겠다는 이 말이 과연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거냐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2년 전에 기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갑재닷컴에 실렸는데 제가 가끔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모든 언론이 사회상 방북수락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날부터 이거는 가짜뉴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줄곧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18년 10월 20일 조갑재닷컴에 제가 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황방북과 관련한 언론 특히 방송사의 보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상대편 당사자의 정확한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보도이며 과장과 비약 추측이 난무한다 교황방북 요청 사실상 수락 초청장 오면 무조건 응답 나는 갈 수 있다 지상파 방송 3사 SBS, KBS, MBC 및 JTBC의 뉴스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표현이다 이들은 보도에서 교황이 사실상 방북 요청을 수락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했으며 교황의 방북이 조만간 승사될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조갑재닷컴에 따르면 바티칸 뉴스는 파롤린 교황청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두로 관심을 보이는 형태의 첫 단계이며 평양 방문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공식화하려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바티칸 뉴스는 한국 측은 교황의 방북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국무장관은 이런 종류의 방문은 진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18일에서 19일 이틀간 국내 언론사 보도에서 바티칸 측의 공식 입장을 언급한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전하는 말에 의존해 가지고 보도했으며 통역의 전환 갈 수 있다 available 이라는 말을 사실상 방북 수락으로 비약 확대해 보도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 말이 완전히 맞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종이라면 특종입니다 다른데 다 오버하는데 조갑재닷컴만 정확하게 보도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특종입니다 당시에 KBS 보도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KBS 2018년 10월 18일 11시 뉴스 교황 초청장 주면 무조건 응답 나눔 갈 수 있다 19일 KBS 뉴스 9시 교황 내년 초 방북 유력 한반도 비핵화 촉진 계획이 또 한 봅시다 또 다른 언론을 봅시다 MBC 19일 MBC 뉴스 투데이 교황 초청장 오면 무조건 가겠다 방북 요청 수락 19일 MBC 뉴스 데스크 공식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교황 면담 결과를 밝은 표정으로 참모들에게 설명했는데 특히 교황이 북한에 갈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참모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역을 했던 한국인 신부는 교황이 갈 수 있다는 말을 이탈리아로 했다며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available 즉 유효하다는 뜻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탄성이 터져 나왔대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간다는 간자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SBS 19일 나이트라인 보도 교황 공식 초청장 오면 무조건 응답 무조건 이런 말을 하지 않지도 않았어요 북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JTBC 공식 초청장 오면 북한 갈 수 있다 사실상 수락이랍니다 참 소설 잘 씁니다 JTBC 아침 뉴스 북 방문 시 김 위원장 만남 미사 주목 한 그릇 더 나갔습니다 소설을 이제 공상 수준으로 돌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을 사실상 수락하면서 벌써부터 평양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들을 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미사도 직접 집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폐쇄적이던 북한 사회의 개방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지겠죠 지금 웃음 제가 우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한 그릇 더 나갑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분석입니다 도대체 국제사회에서 누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까 JTBC 기자가 멋대로 쓴 거지 하여튼 알아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 10일 조갑재닷컴 다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교황청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올 하반기 순방 일정에 여전히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어제 보도하였다 교황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비핵화 사기극에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교회에 책임 증가하면서 종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본인 자신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비핵화 사기극에 끌어들여 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초청장 보내겠다고 하고 교황이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사회상 방북 수락했다고 청와대가 부풀리고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황을 초청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건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